저은 한국어가 죽으니까 제가 죽을 겁니다 뭐요? 휴 지금 작업하다가 벌써 1시 44분 3시 40분 비행기거든요 아 짐 챙겨야 하는데 나 너무 귀찮은거 그냥 누가 내 대신 짐 다 챙겨 줬으면 좋겠다 짐을 왜 챙기냐면 추노하려고 는 뻥이고 잠시 서울에 일이 생겨가지고 일용직 잠깐 쉬고 한 4, 5일 정도? 서울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는 김에 평소에 한 가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하고 이제 다른 거 여러 가지 하려고 서울로 갔다가 오는 겁니다 공항 도착했는데 사람이 겁나 많네 지금 54분인데 20분 뒤에 마감을 하거든요 얼른 들어가야 돼요 저는 저 바이오 등록을 했기 때문에 바로 날래 날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밤에 있는 바이오 개꿀이죠? 바로 들어오죠? 아 다행이다 면세점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20분밖에 안 남아서 그렇게 가지 못할 것 같은데 거기서 술 사려고 했는데 일단 대충 보고 후딱 사서 가든가 해야겠어요 진포 40분 지금 이거 하이 에어 타고 가는데 딜레이 되고 있네 처음 이용하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딜레이 되면 어떻게 해 잠시만 갑자기 지금 일단 1시간 20분 눈 깠는데 야 이거 좋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술 사는 것도 술 사는 건데 지금 지금 김포가서 친구 그 일본인 친구를 제가 사귀었거든요 그 친구를 보려고 했는데 어 아 그래 그 일본인 친구는 제가 8개월간 세계여행을 하고 한국에 다시 왔을 때 서울 개나에서 잠깐 묵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만난 친구입니다 만나서 얘기한 거는 30분 진짜 찰나거든요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겁나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쪽은 한국어 잘하는 일본인 나는 일본말 잘하는 한국인 그래서 서로 신기해가지고 바로 인스타 교환하고 이제 인스타 DM으로 계속 만나자고 막 약속 잡고 그랬었거든요 만나려고 하는데 지금 비행기가 지연이 됐어 그게 문제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전용 버스 타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가항공이다 보니까 좀 들어가서 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짜 아름다워 귀여운 꼬짝하네 진짜 아름다워 진짜 아름다워 진짜 아름다워 사는 곳이 한쪽밖에 없어 빅꼭무늬에 다 올라가고 있었네 생각보다 약간 빽빽 너무 들어가요 그게 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자녀들 유아진 분들 말대로 확실히 좌석 간격은 넓거든요 네 지금 고단을 연구 위치와 외상 장비 사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응 호환 성리라 네 네 잘 도착했고요. 일본 친구를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마곡나로 연가? 거기에 맛있는 주꾸미 집을 찾았대요. 그래서 그걸로 갈거라고. 어색하지 않냐고. 외국인도 같은 사람인데. 아 근데 저도 처음에는 되게 많이 좀 어색하고 이제 무엇보다 말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기껏 외국어를 배워서 이제 실전에 써먹는데 이거를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알아들어줄까? 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겁나고 두렵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좀 실수를 하더라도 말로 이제 한두 마디씩 뱉어보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실전이 답이다. 실전이 답이고. 흐려. 덥고 습하고. 언제 올란가? 안녕. 오랜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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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일하시는. 아 같이 일하시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총 두 명을 만나는데. 이제 초록색 옷 입은 아이는 아야코라고 하는 아이고. 이제 안경 끼신 분은 오까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야코는 패션에도 관심이 많고 그쪽 일도 했었고. 지금은 한국어 교사, 한국어 쌤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최신 정보나 그런 트렌드 같은 거를 파악을 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경 끼신 오까치 이분은 아나운서 분이시랍니다. 한국에는 3년 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왔다가 3년 만에 오신 거고. 이병헌의 다이판. 이병헌의 다이판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우리 치킨 먹으러 갈까요? 네. 갑시다. 갑시다. 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오. 야 듬직하다. 야 근데 보통은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이가? 아 그럼 아이가. 아 그러니까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래? 네. 네. 뭐 구입하셨나요? 아. 네. 아. 아. 네. 으깻지. 아. 네. 아. 네. 도쿄도 씬이. 아.았나 onc이. 네. 아. 네. crashed리 없잖아. 아. 아.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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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가르쳐주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입니다 芸能人가 왔어요 유명한 가게 제주도에 왔어요 제주도에 지금 제주도에 왔어요 제주도에 왔어요 제주도에? 네 제주도에 왔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일본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일본어 사용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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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호카스랑 말에 본인 해제 된 것 같아요 최근에는 거의 일본어를 쓸 기회가 없어서 은연중에 기껏 열심히 공부했는데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마음껏 쓸 수 있는 환경에 딱 놓이니까 아주 그냥 간만에 고향의 언어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있는데 제가 아빠가 이 쭈꾸머스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직업은 유튜브에요? 네 메인은 유튜브에요 여행 유튜브를 하고 즐거워 옛날에 그냥 읽어보기 엄청 나는데 시마에 읽어봐 유튜브에서 유튜브에 찍어보기 괜찮은데 괜찮은가요? 응 좋은데 비행기 지금 이거 작지 않아요? 이거 작지 않아요 이렇게 작지 않아요 너무 작지 않아요 너무 작지 않아요 너무 작지 않아요 너무 작지 않아요 밤에 편집값이... 특공항까지 막혀요 아, 10월 이후에 초코빈이 되어있어요 초코빈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오니까 제주도가... 근데 부산에서 오니까 부산에서... 부산에서... 부산에서 부산 네, 네 부산에서... 아, 부산! 아, 부산! 리톨 아니, 나 살면서 이렇게 추진력 쪼는 일본인들 보는 게 처음! 진짜로 추진력 있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얘가 진짜... 보통애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대단한 앱입니다, 진짜로 앞으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그게 기억나요 어떻게 한국어 배우는거죠? 응, 이거는... 처음에는 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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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을 입고,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10만원을 걷고, 만약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 10만원에 2만원 정도였어요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면 하지만 그 사람의 소개는 지금 1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제 또 다른 사람을 투표하고 K-pop系의 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K-pop 아이돌의 일본 선생님이 좀 할 것 같네요 파이팅! 안녕! 너무 맛있다 웰게 멋있어 진짜 멋있지? 웰게 멋있어 오늘 와이들 좋았다 피니콘이니까 세트 세트 맛있어 목표 패션 때까지 패션 고단은 한국어 한국어 외교 6 시원 생기 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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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술을 빨리 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이제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그런 것들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오~~ 일본인들이 서울, 부산, 외국에서 한국에서 이런 곳이 있는 것들을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가지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한가지 일을 하고 싶으면 너무 재미있지 않기 때문에 패션이나 또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며 대회에서 바이러스 하거나 한국의 문화가流行ってる 한국의 문화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를 의미하고 진짜로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진짜? 10년 가까이 한국에서勉強하고 있는데 講義穴を いやすべたな 私も韓国語は難しくて途中でやめようかなって思ったことあったけど でもなんか韓国が嫌いじゃなくて私韓国語はセンスないかもって思ったの でもなんでセンスそれができなかったっていうと上手くなる前の最終段階に明かしとってうちのね そこだったんでそこで自分の足らない曲はなんだっていうのが分かって最終的にここまでこれだった かっけー かっこいい 私も日本語と英語を勉強したのでそういうレベルの感じがわかる全然わかる 上に上がる前に一個落ちる 絶対落ちる そこで諦めたらそれで終わりだ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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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れを乗り越えないと うん うん やっぱそこからの見えないじゃん うん うん 私がそこ目指すかな 韓国語がなくなったら私の 私自身がなくなるって思って ええ? ああダメだ私韓国語まで頑張らんと それ以外はしたくないって思って うん 韓国とそんな好きな理由は うん うん perd なまた situación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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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고 막 행복하니까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차라리 일본인이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만큼 좋아했었고, 내 열정을 불태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건데 지금은 예전만큼의 그런 마음은 없을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열정을 불태운 덕분에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좀 더 깊게 알게 되면서 더 가까워졌고 여러 좋은 인연들을 만났거든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애틋해요. 일본과 일본어가 내 죽을때까지 끌고 갈 그런 감정. 그걸 이제 아야푸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아무튼 내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안녕하는 모습을 찍지는 못했는데 아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 또 한 명의 동지. 내가 힘들 때 정신적으로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동지를 만난 것 같아서 좋은 기회였고 진짜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둘 다 잘 돼서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표본이 되고 싶다고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계기로 이제 서로의 나라를 알아서 좋게 교류를 하고 있고 또 결과를 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 다 어쩌면 좀 조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서 한일관계에 좋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진짜. 제가 일본어로 공부했을 때부터 아예 작은 염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강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들에게.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양쪽의 나라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랬어요. 아 진짜 너무 좋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